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어를 하나 알아보기로 하죠. hate once gut 라고 하는거에요. gut는 내장이라는 뜻이요. 내장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 거죠. gut가 있는 것은 뭐 배짱이 있다도 쓰이지만 여기는 내장까지 싫어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하면 뼛속까지 싫어하다 이 뜻인거에요. 읽어보기로 하죠. don't make it. 자기 충족적 prophecy. 예언으로 하지 마세요. 만들지 마세요. I said quiet. 조용히 말한 거죠. people think about something too much. 너무 많이 뭔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get so stressed out. 강조역을 뒤에다가 붙입니다. 아주 스트레스가 심하게 받아서 that 는 생략이 됐죠. they make it happen.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like sparks, he said, sparks처럼. I really don't see what he said. 이것이 sparks하고 무슨 함께 해야 될 게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sparks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랬더니 maybe, 어쩜 그런 thought about something. 뭔가 too much. 너무 많이 생각했고, made it happen. 일어나게 했을 수 있죠. 예컨대, you are a black man. 당신이 흑인이고, with a lot of people. 사람이 많은 경우, who hates, who hates. 내려가야 되겠죠. who hates your guts죠. 당신을 뼛속같이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 흑인 남자라. you worry so much about the asshole. 개자식들에 대해서 똥구멍이니까요. 개자식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걱정하다 보니까, 이 자식들이 taking on you가 당신이 가진 것을 가져가 버리는, 뺏어가 버리는 그런 개자식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다 보니까, 소울대꾸문이죠. death는 역시 빠져있구요. you end up. 결국 burning it down. 여기서 직접 다 불태워버리는 거죠. killing your whole things. 말도 죽이고, 베긴 여자친구도 죽이고, 그 과정에서 end up with nothing. 아무것도 안 남는 거죠. hell. insurance money. 보험금은 want to replace what it was. 잊어버린 걸. 이런 것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no way. 절대 아니죠. 사실은 spark is screwed. 나사 돌린 거예요. spark is fucked up. anyway you slice it. 어떻게 slice 자르고 분석해도 검식 아닙니까. 개판이 남겨. either he lost everything he loved in life. 인생에서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잃었거나, 아니면 he's gonna die in prison. 깜빵해서 죽게 될 거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두번째로 가보죠. by the time they've devaged. 이게 누스라는 거에요. d는 널리 퍼트린 거고, barge는 발거 라틴. 이 라틴얼을 얘기할 때, 중세 라틴이 발거 라틴으로 바뀌었다. 이 발거 라틴이. 클래식 라틴은 이제 성당이나 이런 데서 쭉 쓰이던 거. 클래식 라틴. 학자들이 쓰는 거. 근데 이제 그게 세속 초화된 게 발거 라틴이라고 그래요. v-u-u-l-g-a. 발거 라틴이 이제 프랑스어와 이태리어와 스페인어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야오즈가, 발거 라틴, diverged.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다 놓은 거니까 사람들한테고. 그냥 보면 모든 소유물들을 그가 다 털어놓았을 때쯤에는 스터링 블랙위민. 그들이 이 감방에 지금 방문 간 거에요. 그래서 같은 소유물들을 다 턴, 끌어내놓았을 때 스터링, 스턴건으로 쏠 정도로 아름다운 여자에요. 아주 이쁜 흑인 여자가 거울 줬어. 멋진 칡본과 칡본, 뼘의 광대뼈와. 이걸 또, 우리는 광대뼈 그러면 광대뼈 좀 나쁜 거로 생각하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건 아니고요. 벽과 칡본이 이쁜 흑인 여자가 도착했다. 아델린은 그녀를 교도소장인 킴 맥키난이라고 소개를 한 거죠. She proceeded to read and 그들을 보안대를 거치게 하고 down a narrow hole, 좁은 홀을 거쳐서 where she said, 그녀의 말로는, she announced already ensconced, 부러움을 벽지다 보니까 스페링이 이상해졌는데, 암튼 자리 잡고 있는 거에요. In the interview room에서, waiting for, 자리 잡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She is still recovering from, 어제 사건으로부터 회복 중이라고 맥키난은 그들에게 경쾌하게 말하면서 striding 빠르게 down the long, 그런 지루기죠. 더러운 흰색 벽, 복도를 내려간 거죠. She is a lot of blood, 피를 많이 흘렸어요. So she has 쉽게 지치죠. I suggest you get, suggest 원형이죠. You get straight to the point, get to the point이죠. Get straight to the point, 요점을 바로 들어가세요. Why she can still answer your catch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She cut herself, 자해했어요. 라고 디디가 물은 거죠. She was in 10, not in the rhythm. 교도소장이 고개를 끄덕인 거죠. Serious suicide, 심각한 자살기도에요. Serious enough, she probably, in another business, 몇 분만 더 지났어도 죽었었을 거에요. Enough 대절도 쓰이는 거에요. 회화체에서는 So serious death가 아니고, serious enough death 생각하고 쓰는 거에요. Has she done that before, 전에도 했나요? Sheena suffers from severe, 심각한 우울증 겪고 있거에요. 거기다가, antisocial, 반사회적, 반사회적, 성격장애인거죠. Think of it, 이렇게 생각하세요. She doesn't hate your guts, 당신을 뼛속까지 싫어하, not just에요. 세미콜론 쓰는데, 그녀는 not just, but also 대신에, but 대신에 세미콜론 쓴 거에요. 그녀는 당신을 뼛속까지 싫어할 뿐만 아니라, she hates her own as well, also 대신에 as well 쓴거죠. not just as well 입니다. 스스로를 싫어하기도, 스스로를 뼛속까지도 싫어하는 거죠. 지금 이 문제는 a번, b번, c번을 다 공통으로 집어넣는 거에요. 자, 우선, c번, in a pretense of, 공정함을 핑계로, 레이, let me really 할 말을 하게 했다. she was barely able to control her. 분노를 거의 통제할 수가 없었던 거죠. 레이, I hate your guts. 졸라 싫어해요. 뼛속까지 싫어해요. when you've done to Isabel, Isabel과 그리고 제게 한지 때문에, but you are right, 막히네요. the only reason I want to take you to the code, 법정으로 긁어가지 않는 이유는, 유일한 이유는, because, the listen 다음엔 that가 나와야 되지만, 회화체에서는 얼마든지, the only reason, because, 씁니다. 당신과는 달리, I genuinely care about, 신경쓰는 거죠. what happened to her, 인간으로서 그녀에게 뭔 일이, 그녀가, 딸이죠. 딸에게 뭔 일이 일어났는지 난 정말로 순수하게 걱정을 해요. and also unlike you, 또 당신과 달리, I want her to grow up, 성장해서 행복하길 바라요. I want to allow her to be the mutualized prize in a parental tug of war, T-U-G, a tug of war. 부모간의 양육전쟁을 끌어댕기, tug, T-U-G가 끌어댕기기예요. 양육견 전쟁의 손상된 상품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거죠. 뒤에 들어갈 단어, tug입니다. 자, 됐고요. self-fulfilling, 이렇게 ING를 쓰기도 해요. 이거는 prophecy of self-fulfilling이 앞으로 회전을 하면, 이거 지우고 앞으로 가면 self-fulfilling이에요. 간혹 갔다가 self-fulfilling, 달성된 예언, 자기 스스로, 자기 충족적 예언, 이건 충족에 의해서 달성된 예언이에요. 여기서 self-fulfilling가 앞으로 올라가면 self-fulfilling prophecy가 되는 거죠. prophecy, 예언, 이런 거고요. prophecy, prophecy, sy가 동서이면 동사예요. 아, 참 이게 뭐, 프로는 앞으로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말로 penai, penai, 이게 to speak이에요. stressed out, out를 뒤에다가 씁니다. last stress of teaching, 이런 거죠. have something to do, 뭐와 연관이 있다. 연관이 어라심 많다, 놔두면 연관이 없다죠. the truth is, 이런 거는 원래 the truth is that 절인 거죠. 삽입 처리하려면, 이거 다 지우고, 대리사하고, 컷말을 사용해야 할 수 있는 거죠. the bulge, 누설하다, 꺼내놓다, 그런 거죠. 본문에서는 사실, 뭐, 물건들을 꺼내 놓은 거예요. 사람들, 거기, 빨고 라틴, 아까 얘기했었죠. stunning, 아름다운 여자를 보통 얘기하는데, stun건 아시죠? 기절시키죠. stun건 맞으면. 인스컨스, 이게 참 어려운 단어예요. 브로, 다음 다음 줄을 보면, 브로 거쳐서 스펠링 변화가 됐다는 거죠. 그냥, 차라리 그냥 외우는 게 나아요. 아무튼, grunge look, grunge look 있죠. 이거 serious enough, so serious, that 대신에 enough 대신에 enough 대신에 enough 대신을 쓰기도 한다는 거죠. so that 대신에. 그 다음에, hate once, gots. 내장까지 싫어하다, 뱃속까지 싫어한다, 아라리 싫다, 구석구, 모조리 싫다, 뼛속까지 싫다, 라 그러죠. 우리 같으면. 에, 졸라 싫어하는 거예요. I know for a fact, 스테이씨가, 나 아주 싫어하는 거 알아. she told me, drop dead. last time I saw her. 내가 그녀를 봤을 때, drop, 하다가 푹 쓰러져가 준 거죠. 이 형식 동사입니다. drop dead를 쓰는 거예요. drop dead,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객산하라고. he doesn't, hey, she, 뼛속까지 싫어하는 거 아니야. for he, you're just mad. 화가 난 거지. you're right in. 거짓말을 해서. 그 다음에, tug of war. 이렇게 줄다리기, 세력, 양육권 다하툼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문제를 ABC 공통으로 되는 것만 하다 보니까 한 문제를 살짝 더 만들어 본 거예요. 뭐 별건 없어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